샷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홀에, 첫 티샷, 올해 처음 라운딩이기 때문에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지만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가시지만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큰 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기대를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올해의 플레이에서는요. 공을 얍삽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얍삽한 게 뭐냐? 아직 컨디션이 다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컨디션이 다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딱 보면 나보다 잘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리도 안 나요. 스윙도 심지어 나보단 안 좋아요. 근데 내기에서는, 게임에서는 항상 나를 이겨요. 그리고 스파도 좋아요. 너무 얄미워요. 정말 얄미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요령껏 치시는 분인가요? 아, 저는요. 살인의 충동을 느낍니다. 어우, 저 표현이 격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얍삽하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라운드를 오랜만에 나가게 되면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100% 있는 힘껏의 샷을 하게 되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드레스를 해서 멋있게 연습 스윙을 하고요. 아, 멋있게 연습 스윙을 하고 자, 스윙을 할 때는 있느니까 공을 치게 됩니다. 보통 거의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당연히 공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드라이버를 잡고 튀긴 그라운드에 서게 되면 두 가지만을 거의 보통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똑바로 멀리 이렇게 되셔서는요. 우리 프로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거리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통 남자 아마추어들이 경기를 하는 그런 라운드를 할 때 평균 거리가 300에서 3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남자 드라이버 평균 거리가 220m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220m까지도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200m만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에서 150m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혀 무리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200m만 보내도 100에서 150m 그 정도면 아마추어분들이 부담을 갖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과 똑바로 멀리 에 대한 생각을 갖고 트윙그라운드에 서시는 분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내일 만약에 라운드를 가서 첫 홀에서 첫 티샷 의미부여를 하고 싶진 않지만요. 거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거리 계산을 해서요. 자, 이 홀이 한 320m가 나왔어요. 그러면 200m, 200m 미만으로 돼도 우리가 충분히 여유있게 공을 올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힘의 80% 80% 정도의 힘으로요. 안전한 방향을 선택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그쪽으로 갖다 논다는 느낌으로 공을 칩니다. 자, 풀스윙을 하지도 않았어요. 가볍게 스윙을 해서요. 200m 정도만 가볍게 나가도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샷을 했는데요. 거리가 210m 정도 나갔어요. 이 정도만 돼도요. 만약에 320m라면 110m밖에 남지 않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가 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 계산을 해서요. 여러분들 80%의 힘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최장 거리에서요. 80%의 힘을 설정을 하고 그 80%의 힘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세컨 샷과 또 어프로치 샷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혀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0% 정도의 그런 갖다 놓고 온다는 느낌의 플레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나는 80%의 힘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얼만큼 들어야 80%의 힘이 고고 내려올 때 얼만큼 힘을 써야 80%의 스윙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 스윙을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스윙과 본 스윙과 똑같이 연습 스윙을 해서 공을 치려고 하시는 건지 내가 그 스타일인지 또는 연습 스윙에서는 힘을 빼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연습 스윙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좀 강하게 스윙을 하는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달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연습 스윙과 샷을 할 때 똑같이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요. 코킹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습 스윙과 샷을 똑같이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스윙에서는요. 80%의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80%의 힘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면요. 탑스윙을 다 들어놓고 어떻게 해서든 공 앞에서 감속을 시키면서 80%의 힘을 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윙이 감속이 되면은요. 헤드페이스가 공 쪽으로 가는 힘을 가로막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경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아까 신중 프로가 무조건 회전이 돼야 된다고 했죠. 스윙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느낌의 코킹을 안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백스윙의 크기도 줄고요. 또 스윙이 아크도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코킹을 안 한다는 느낌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100%의 힘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습 스윙을요. 코킹을 안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휘둘러주면 어쨌든 스윙이 아크가 줄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80%의 힘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킹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분들의 연습 스윙은 달라져야 돼요. 연습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분들은 연습 스윙을 3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연습 스윙이 근육을 이완시킬 때 굉장히 설렁,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그냥 설렁설렁하고 실질적으로 공을 칠 때는 빵! 너무 있는 힘껏 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습 스윙을 이용을 해보세요. 이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180, 60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스윙을요. 100% 발휘해보세요. 두 번째 연습 스윙은요. 80%입니다. 세 번째 연습 스윙은 60%예요. 이런 느낌으로 두 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요. 100, 80, 60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서 내 몸이 100이 어느 정도, 80이 어느 정도, 60이 어느 정도 라는 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80이 어느 정도 스윙이고 어느 정도 리듬이라는 걸 몸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으로 연습 스윙을 했을 때 180, 60에서 80이 어느 정도다라는 그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잘 스윙을 하면서 방향성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거리 때문에 방향성이 더 안 좋아지는데 방향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리듬감으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 80%의 목표 설정은요. 마음의 안정.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장타를 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되면 스윙 템포가 좋아져요. 그리고 스윙 템포가 좋아지게 되면 올바른 힘의 방향 전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있게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